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 상조는 월 납이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 상조 1588-5703, 1588-5703 과거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현재는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입니다. 오늘의 정치환경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요일마다 격조로 준비하는 코너죠. 정치와 놀자. 재단법인 와글 오진아 매니저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방송에서 난민 이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난민 이슈가 요즘 뜨거운데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눈에 띄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 제목을 보니까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글이었는데 어떤 내용의 청원이었죠? 네, 지난 7월 11일 자신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고 소개한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그 친구의 반에 7살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란인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정해서 살고 있고 지금 이란에서 그런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 신청이 기각돼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졌는데 3심 대법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참 이름도 어려운데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 상고를 즉시 대법에서 기극한다는 거죠. 1심이나 2심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대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심리를 안 하겠다.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쫓겨나게 되다 보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난민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 글에서 보면 굉장히 희한한데 이 친구들이 난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문제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집행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조사관들과 판사들한테 있구나. 이런 결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 친구의 개종에 대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종교적 가치관을 가진 나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 불인정 사유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판사들 역시 이 같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그 이제 반 선생님이 난민 인구원센터라는 곳을 알게 돼서 난민 지위 재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반 친구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이번만큼은 자기 친구가 공정하고 편견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올리게 된 거고. 이 글은 현재까지 일주일 만에 2만 9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반대한다. 그 글이 뭐 또 조회수 찬성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오히려 중학생이 나서가지고 또 반대 여론을 좀 선도하는 그런 셈이네요. 이렇게 중학생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런 청원하고 그런 거 이런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관련한 제안이 2,500건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서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하라라는 제안이 무려 7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제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라는 게 현재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가 이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기간에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난민들로 인한 치안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는 현실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치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의 공식 통계상으로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내국인 범죄율 3.9%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있는 거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1994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만 3천 2만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이들이 난민지휘를 인정받은 비율은 4%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네.